좋겠다. 어릴뿌. 일로와. 일로와. 가지마. 일로 와라고 했지? 일로 와라고. 일로와. 예! 야 나뭇가지. 붙여서 던지게 있어? 어! 얼굴 마실 뻔했다. 아 그만해. 그만해. 네 고!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? 네 저 강아지 너무 귀엽죠? 엄청 귀여워 손 잡던 것 같아 우리 손 잡던 게 인형같이 내려갈까 인형 강아지 너무 귀엽지? 네 이거 나한테 달려준다? 왜? 좀 막 나오면서 그래서 친척 갔다 오는 길에는 지하철역 안 해서 안 말리기로 해 응 여기 나뭇가지 좀 빼줘 어디? 이따가 집에 가 아! 아파! 아프다고! 왜? 어! 오리다 저기 오리? 물씬 우선이다 우리 애기 아! 더워! 이 김 담가 운동하는 사람 맞네? 피곤 내가 가지고 다닐까? 응?!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가만 두지 않겠어 나한테 나무를 던지다니 고 아빠는 가만히 있어 그냥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빠는 몸이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이렇게 세 저쪽에 앉을거야 여기 앉을거야 괜찮네 엄마가 똑똑하고 엄마가 손님들 준비해볼던 귀여운 예쁘게udi 뽀뽀 그래도 먹을 수 없다ğlG 정말 고생하고 아 꿀맛 쵸남규야, 쵸남규야. 어. 인규야. 저희도 갈까? 나는 여행가자, 우리. 왜 신이 알아야? 많이 걸어야 되니까. 아니. 그러면. 엄마가 광재는 광경을 방식하는 거잖아. 광재야? 응, 광재지. 내 방이 지른데도 가야 되니까. 너 가지 말라고 했잖아. 아니지, 너의 아빠라는 얘기. 너 이리 바라. 너희 아빠랑 두개인 cada. 너희 아빠랑 둘이. 너희 아빠랑 둘이만. 너희 아빠는 갇혀있었는데 몰랐잖아. ㅎㅎ 스타일링이 내시고 스타일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. 이제otta 너는 너도 잘 다 específic임. 나한테 잘 다녀요. 아 진짜 못하잖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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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야 그래 카메라 그거 줘봐 안돼 아니 그냥 그거 내가 자꾸 모르게 줘 아 안되나 보 나중에 줄게 나중에 어이가 아이가 아 그 때 아 잘 멈춰 아 으 어떤정도래요? 똑바로 설수도 없을정도래 여기도 이거 살까? 이거 원래 왕란이 있었는데 왕란이 없네? 왕란이 없으면 사지마요? 100개밖에 안산다고 계란을 마지막에 사야되겠다 왜요? 소세지도 사야되는데 구운 계란은 생계란이 아니라 이미 구운 계란이야 네 아까 이건 만들어진 계란이야 뭐야? 구운 계란냐? 너 찜질병에서 먹는것처럼 뭐야? 구운 계란이야? 이거 요거트는 그 요거트가 아니야 난 저 요거트가 뭐? 여기 보면은 요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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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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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우리 오늘 차 안갖고 와서 너무 많이 사면 안되는거 알지? 가방에 너 갖고 다녀야되니 0도만 사야돼요 엄마 아빠 먼저 갈까? 너 천천히 걸어올래? 빨리와 아이스크림 가게 못가겠다 힘든거는 아는데 어떻게 에 사람들한테 사무실도 알아야돼 엄마가 가서 연고 발라줄게요 좀만 차가 어쩔 수 없네 오! 어! 계란 깨진다 아침 일살만 만들래 난 김 울탱 쓰고 김 아빠 때릴때도 힘쓰고 아빠 때릴때도 힘 안쓴다고 알았어 아빠 때릴때도 힘쓰고 아빠 안 때릴때도 힘 안쓰고 그쪽 계단으로 갈까? 더 짧은 계단? 계단 가기 싫다 계단 마지막으로? 계단 마지막이야 계단 마지막으로 쪼렇게 돌아가 아빠는 계단으로 올라가 있을게 빠른데 아버지 아 아 아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겠다.